액션 토너먼트 2015 윈터의 핫 트렌드! 5주차 드레스코드 선글라스! 다들 준비하셨나요? 카메라가 두려운 여러분들도 패션 선글라스 하나면 문제 나스틱!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두실 수 있답니다. 화려한 조명이 부담스러우셨나요? 선글라스로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세요. 아, 그래요! 얼굴 가리니까 훨씬 낫잖아요! 우리 모두가 행복한 패션 아이템 선글라스 끼고 액션 토너먼트 2015 윈터! 5주차에 만나요!